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들이 장인 병수발하는 것이 싫어서 안싸돈을 찾아가 수모를 주었던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염치없이 며느리에게 병간호를 요구하는 것에 사이다를 날린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어머니 본인은 평생 늙지도 병들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못된 것인지 또는 너무한 것인지 많은 분들에게 여쭙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저와 신랑 둘 다 외동입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나 결혼 얘기가 나오고 저와 신랑 각자 모은 돈이 적지는 않았지만 양가 도움을 받아 작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하고 대출 없이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혼수, 결혼비용 전부 반반했고 굳이 예단 꾸민비까지 따지면 저희 쪽에서 조금 더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신랑은 마흔입니다. 신혼 때 시어머니가 오라가라 하시며 막말도 잘 하시고 했었어요. 저는 그때가 20대 후반 어릴 때라 멋모르고 당하고 살다가 신랑과 싸우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도 시어머니 편이었는데 점점 제 편이 되어주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은 신랑 완전히 제 편입니다. 제 편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워낙 앞뒤 없는 사람이라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에 신랑이 자기 선에서 잘라버리고 시어머니가 너무하다 싶으면 화를 내고 한다고 봐야겠네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친정에 우한이 겹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도 위험했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걱정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아빠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주중에는 잘 찾아뵙지 못했고 주말에나 찾아뵙고 그랬어요. 그렇게 친정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에 간병하던 친정 엄마가 넘어져서 골반뼈를 크게 다치셔서 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퇴직을 한 상태로 이직을 준비하며 집에 있던 터였습니다. 남편은 고맙게도 자기가 나서서 친정 아버지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입원실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고 저에게 한 번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으니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우직한 모습에 내가 결혼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정 아버지 병간호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시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장인 병간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간병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찾아가서까지 병간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할 것이라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는데 시어머니는 그 길로 입원해 있는 친정 엄마를 찾아가서 본인 아들 간병시키는 거 그만 좀 하라고 했답니다. 돈이 없어서 간병인을 못 쓰냐며 저희 엄마를 무한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입원해 있는 엄마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병실에서 통곡을 하셨고 엄마는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그 길로 엄마와 저는 간병인 구에서 친정 아버지 병간호를 맡겼고 친정 엄마 퇴원하시고 나서부터는 친정 엄마가 아빠 병간호를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지금까지 꾸준한 재활치료로 보조기구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시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타는 듯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저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고 아마도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수술을 받은 후에 간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간병인 알아봐드리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또 문자로 회사 끝나고 저에게 오라길래 남편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자꾸 바쁜 사람 보내냐길래 제가 더 바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더니 퇴근 후에 와서 병간호를 하라고 부른 것인데 아들이 와서 뭘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는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제가 다른 집에서 병간호하는 거 싫어해서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별 말씀 없길래 전화 끊어버리고 휴대폰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에게 이런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더니 간병인 쓰면 된다고 하며 제가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무슨 시어머니 간병이냐고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남편은 엄청 착한 사람이고 친정아버지 병간호 문제로 제가 시가의 발길 끄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 때에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 많이 내주었고 계속 친정아버지 병간호 하겠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저와 엄마가 자존심 상해서 간병인 구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주말이라 남편과 시어머니 병문안을 가기로 했는데 가서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해요. 후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내일처럼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제 마음속의 분노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하라는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시어머니 병문안을 가서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남편과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술한 지가 언젠데 참 빨리도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는데 며느리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 병간호도 안 한다고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중풍으로 입원했을 때 남편이 병간호하는 것이 싫어서 우리 엄마 찾아가서 간병인 구할 돈도 없냐고 했던 것 때문에 내가 한이 맺혀서 지금까지 시댁 발길도 끊었는데 어머니 병간호를 하겠냐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병실 환자들과 보호자들 들으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혀를 차시고 뿌린대로 거두는 거라는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니 제가 더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제가 또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병간호 안 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돌려받는 것이니 앞으로도 저에게 바라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때 심하게 아픈 상태였지만 친정아버지 걱정하며 병원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찾아와서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말을 하셔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타는 듯하다고 말씀하시곤 한다고 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이런 이런 이러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친정아버지 병간호 하는 것을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정도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한이 맺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친정엄마에게 찾아가서 무한까지 주면서 남편이 친정아버지 병간호 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께 미안해서라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반, 떨린 반으로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신랑과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다 했다고 시원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친정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간호를 하겠다고 자처했던 신랑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는 우리 아빠에게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없다면서 다독여 주었고 만약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더 한이 맺히겠냐며 엄마는 간병인 쓰면 되니까 쾌난 부담 받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 얘기를 전화로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딨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수모를 당했다고 한이 맺혀 있는데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하냐고 했더니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시어머니 병원에 자주 찾아뵈라고 하더군요. 친정아버지 극진이 병간호하려고 했던 사위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하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말해주는 신랑을 생각해서 주말에라도 시어머니 간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생 시가와 연 끊고 살 생각이었지만 신랑을 생각해서라도 양가 부모님 똑같이 대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 수모를 겪고도 그런 생각이 드냐며 저를 바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지금은 머리가 복잡한데 천천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지혜를 한 번 더 빌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니님이 참 착하신 분이시네요. 스니님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